에이, 아이고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 몰라. 에이씨, 에이씨.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 잡아줘. 난 하려면 철저하게 해버리거든. 굉장히 자상하신 거 같아. 안 자상해요? 어떻게 끙짤했었는가 몰라. 뭐 하나 하면 막 아이고 길어 길어. 완벽하시죠? 네, 완벽주의자고. 그것이 꼼꼼해갖고. 그냥 막 말이 질고. 어떻게 그놈이 오래가고 꽁하고. 그렇게 꽁할 수가 없어. 요즘 애들말도 티끝 쩔어. 티끝 쩔어? 티끝 쩔어. 티끝 쩔어. 자기야, 자기야. 아주 시원하다. 뒤끝 쩔어. 왜 이러냐, 뒤끝 쩔으시지. 뒤끝 쩔어. 어, 쩔어. 그만 울겨먹으라고 해 이제. 쩔어. 일절통곡부터잉. 일절통곡하고 갈까부터 합시다잉. 일절통곡 시작. 일절통곡 애원성은 단장곡을 섞고 문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하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족 최상가을 구조숭여 정실없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천국으로도 비올라. 주야 오감 진내실제 천리나온 천리나온 천리나 용화하던 그룹이나 생각더리. 이제가면 언제와요. 올 날이나 일러줘. 금강상상상봉이 평지가 어디거든 오실라요. 만으로 손을 청고고 동서남북 ultrasound으로 호 anom 전한 밤마다로 금강상 남북 bottle 어둠은 오실라요 어둠은 오실라요 군종종 풍종오락 용가는 데는 구름 가고 어미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속은 임가실 곳 백전소촌 나도 하지 무려님 이 기가 막혀 오냐 추냐나 오지 마라 오나라가 정부라도 각군 동서 임 그리워 군종 심쳐 늘고 있고 공문안강 천리회여 관산오락 높은 절의 추억 백전소촌 강산이 천박군니 돈을 캘며 상사오니 너와 나와 깊은 정원 상봉 혼란이 있어 걸테니 새끝같이 모진 마음 홍노라 녹지 말고 송주같이 굳은 철개 니가 다루기만 기다려라 둘이 서로 꽉꽃땅을 골실성 발광으로 울음을 운다 그리워 누구 하나 자원 봉사를 하시오 자원 추가를 하시오 하셔보셔 일절 통곡 이게 다 근데 추월 그게 잘 안돼요 어 그것이 어려워 그거 내가 해줄게 시작 잠깐만요 싸부님 잠깐만요 스타드죠 잠깐만요 뒤끝이 쩔어 나도 그냥 해 시작 일절 통곡 애원성 시워 환장복을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빨리 하지 말고 오시다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놀라가면 명문 기적 최상가을 구조승력 정치롭고 그러지 소년급제 입신양명 정은은 높이 올라 좋아 주야 호강 진의 실제 글 남은 천첩이야 그만큼이나 생각뿌리 그만큼이나 생각뿌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그러지 세 올 날이 날 달러줘 강강산 상상봉에 정지가 되것은 오시나요 좋아 동서남북 덩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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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가 이사임 마두각 허그튼 오실라교 라요가 열 번째 박에서 나와야 되고 마두각 시작 마두각 허그튼 오실라교 마두각 허그튼 오실라교 풍종룡 풍종허라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봄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잘한다 금일송군님 가신 곳 뒷면소첩 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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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 마음 공로라도 녹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철랭이가 다르기만 기다려라 우리 서로 벅붓 들고 일성 달광으로 울음을 운다 순수훈하니 순수훈하니 잘했어요 역시 이와중선같이로 노래를 힘을 안 드리고 그렇게 하시네요 근데 그 맛은 또 그 맛이 있습니다 편안하니 이거는 편안한 소리는 아닌데 옛날에 극창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도록 하겄습니다 그건 또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게 있으니까 괜히 박쥐 짜면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겠어요 옛날에 얼마나 이와중선선생님이 멋있었어 내 나름대로 저는 짠거 짠세도 지효짜는 우리 리타님은 지효짜는 목소리가 안 돼야 그 목소리 자체가 예뻐서 그냥 굳게 나오지 지효짜기 옛날에는 또 그 목으로 해야지 잘한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효짜기 지효짜기 지효짜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 추월 거기도 안 돼 근데 거기가 근데 겁나게 편안해요 소리가 참 그 맛이 있어요 옛날 소리라고 그 창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저기 아주 그냥 이화중선선생님이 비슷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냐 우리 꼬미님 한번 해야지 꼬미님 한번 해 1조 통곡으로 한 번씩 하셔야 돼 해야 늘어 그래야 늘죠 이거 보고 하셔야 돼 보고 하셔야 돼 보고 하셔야 돼 보고 하셔야 돼 아, 중요하다 뒷부분을 잘 보대우가 보고 네 가자 1조 통곡 애원성은 한 장국을 섞고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교적 세상가 우주성여정 시일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서울 그 높이 올라 저 야호강 진해실제 도, alley depart 도, 양 하 다 창 展 여 여 지와요 올 날이 나 일러줘 금강상 상상봉이 병지각을 얻은 옷이 나요 동서남북 어그른 바다 육지가 되거든 오신 나요 나두가 허그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어그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어그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어그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어그그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어그든 오실라요 오 거짓마라 오 나라 정부라도 각본동서님 그리워 교정심처 들고 있고 공문안간 천리외령 관산월에 높은 천렉 주워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산이 정파건디 연울 김유상선님 너와 나와 깊은 정권랑봉 헐라리 이승을 테니 새끝같이 모진 마음 목노라도 돕지 말고 송주같이 이쁘던 철개 니가 나로 힘만 기다려라 불이 서都 구박뽑뽑을 걸고시 상팔과 학으로 울음아가 가은다 잘하셨어요 몇 군데 자꾸 음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음을 잡느라고 많이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군데만 저기 한다면 나름 저기 뭐야 선유를 잘 쫓아갔다고 봐야 돼요 어려운 소리인데 잘하셨어요 자 또 그럼 다음 주에 이제 하셔야죠 그렇지 너무 많이 저기 하니까 갈까보다 합시다 플로라하고 구르무님은 다음 주에 얻으러 가십시다 경험해 봐 공연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다 했어요 다음 주에 했어요 다연님은 먼저 했어요 우리 같이 할게 지금 할게 매도 빨리 맞아 두 분이서 같이 할라고? 한 번 해봐 그럼 해봐 다음 주에 같이 갈라고요? 지금이야 지금 왜 빨리 맞아? 그래 그래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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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드릴게 저번 주에 안 나왔대요 아 그럼 불러라니까 빨리 빨리 맞춰라고 그러자 그러자 남을 하는 걸로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열심히 1절 시작 1절 시작 1절 시작 1절 통곡 2절 시작 2절 시작 2절 시작 2절 시작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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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4절 시작 4절 시작 4절 시작 4절 시작 잘한다. 이제 가면 언제 오가요? 올라리라 일러주어 동강산산산풍기 정지가가 되거든 실라요 동서남북 더 거른 바다 유태가 되거든 실라요 마두각 마두각 허거든 오실라요 구두백 허거든 오실라요 온종종 풍종오라 용가는 데는 구름 가고 흠이 가능한데는 바람이 가니 흠이 성분 흠이 성분 흠이 성분 흠이 가신 곳 행전소첩 날아가 되거든 나아가 도가 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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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구름 흐르고 수연 좋아 끝지니 날지니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연 없는 동설령 고께라도 그러지 힘 따로 갈까 구라 하나를 진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이랬지 또 보람만은 우리님 계시긴 우선 무슨 물이 막혔간 뒤 이때 지금 뽀뽀하는 곳 잘한다 이제라 두어서 죽고 삼몰동풍 전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을 다가 밤죽이며 밤죽이며 임을 만나 전산 정개를 밤죽이며 밤죽이며 임고 고고 고고 흐릴만 흐릴만 임고 흐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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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았어 그렇네 그들 무언 흐릴만 눈 어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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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고송이 너무 예쁜게 자기야 이제라도 어서 죽어도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거기서 근데 3월 3월 동풍 이렇게 아니고 3월 동풍 좀 더 데려야 돼 그렇지 3월 동풍 연자되어 거기만 조금 그렇게 하고 다 좋아 옛날 것이 조금씩 더 놈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밤중이면 그것도 안 되면 옛날 것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만약에 하는데 옛날 거 나온다고 고추 구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옛날 게 나오면 옛날 거다고 저기 거다고 믹싱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믹싱해서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전혀 다른 바디가 아니야 같은 바디기 때문에 괜찮애 그리고 1절 통곡에서 아까 우리 저기 뭐야 리타님도 나하고 몇 군데 시김이 틀리지만 거기 그렇게도 해 그 저기 선생님들이 성우양 선생님 옛날 거에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제자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제 쪼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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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 저기 뭐야 리타님 쪼가 아니라 저기 성우양 선생님 옛날 쪼에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또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많아 그래서 또 다른 류에서는 또 그런 걸 또 다르게 약간 이렇게 해서 또 가르치기도 하셔서 나는 그 선생님들을 다 겪어서 다 알아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몇 번을 강산죄도 몇 번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것 중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고쳐준 거야 그렇게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주 다른 바디 다른 쪄가 나왔으면 내가 고쳐주는데 우리 강산죄에 있는 던음에서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안 고쳐줬어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다연님이나 내가 저기 뭐야 리타님 안 고쳐 드리는 거는 선생님 중에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명인 선생님들이 옛날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멋있네 다 근데 정말 잘했다 잘해왔어 이렇게 지도 받고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뭐를? 부른 거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좋다고만 해 그러지 않으면 냅두고 이걸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기 뭐야 요요요요요 안 한 분들 다 준비해 갖고 와야 해요 갈까보다 갈까보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하고 일절통곡 한 번 더 더 씻어주고 내가 트리밍하고 이제 흥보가 들어갈 거니까 이래야 늘어요 왜냐면 일절통곡도 시김시김 더 이쁘게 더 이렇게 하는 데를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보가 들어가 싸움은 들으니까 이거 공개하고 싶은 생각 너무 잘들 안 해 그리고 우리 플로라 같이 제일 마지막에 왔잖아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음을 따라가면서 저렇게 하냐 플로라는 보통 음감은 아냐 보통 음감은 아냐 보통 음감은 아냐 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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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떨렸어요 처음 불렀잖아요 할피야 할피야 할피한테 더 떨렸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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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은 발비도 더 떨렸어 훨씬 어렵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나한테 이게 처음인데 엄청 음악상에 확실히 있긴 있다 눈을 좀 멀게 해 네 송아 송아 아버지 송아 아버지가 송아한테 그거 했잖아 눈을 줄게 멀게 해 아이고 눈을 멀게 해 비상을 또 내야 되야 눈에다가 그러면 안 되지 저 이쁜 눈 아이고 우리 꼬미님도 설이 이쪽으로 많이 오셨네 많이 좋아지셨어 많이 오셨어 아니 우리 꼬미님은 목 자체가 사실은 남도 목으로 좋은 목이야 근데 그걸 경기인 민호로 먼저 간 거야 그러지 않고 소리를 왔으면 경기를 안 물들였으면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일 무섭게 할 양반이야 사실은 목이 제일 무섭게 할 양반인데 그 목이 진짜 남도 목이야 무섭게 할 양반인데 너무나 경기 세부로 오래 물을 들이신 거야 그냥 완전 경기인이야 경기인이 이만큼 하기도 힘들어 기적이지 기적이지 저기 보면 꼬미님은 진짜 경기를 오래 하셔가지고 오래 하셔가지고 그게 이렇게 딱딱딱 완전히 경기 그게 몸에 딱 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처음에 만약에 남도를 해가지고 쭉 하셨으면 대단한 목이야 목 자체가 통초화 자체가 엄청 좋아 굉장히 좋으세요 도톰하고 통통하잖아 알차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면 여기 막 기침 나오고 자기 목은 원래 그런 목이에요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글쓰면서 하는 목이 아니라 이쁘게 하는 목이야 이 와중선 선생님처럼 예쁘게 해 조금만 더 안 그래도 감기도 목 감기도 와가지고 아니 그래 그러니까 싸남이 싸남이 하나도 안 들었어 목에 목에 싸남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래서 그래 완전히 저기 만인청이야 네 만인청이야 그러면 오늘 수업 예 끝내버려 공수 예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때 저녁을 먹었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먹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ami 아 cirINGS 아니 아 아 눈에 Т 甚 이 그런 예 너무